이번 시간은 쥐띠를 죽이고 세대의 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요? 선생님 왜 쥐띠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줘요?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쥐띠에 안 맞는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하고 말띠하고는 진짜 충살에 껴서 안 맞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보면 쥐띠들이 굉장히 약해요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데 또 내가 또 누가 옆에서 조금만 잘해주면 또 홀깍 넘어가 또 그래서 이 말띠들이 사박사박 해서 홀깍 넘어가게 해서 이 사람 걸 빼가는 게 말띠야 그렇기 때문에 말띠가 무슨 쥐띠한테 사기군처럼 막 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쥐띠가 약하면서도 말띠한테 당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상충 부딪히는 살 그거는 뭐냐 서로가 그냥 머리가 터지려고 싸우고 피가 봐야 멈춰지고 하는 것이 상충살이거든요 그래서 또 충에 살이 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보죠 될 수 있으면 혼인은 말리고 싶은 그런 띠들이에요 그리고 쥐띠하고 또 양띠 양띠하고는 또 원진이 꼈고요 그래서 최고로 안 좋은 띠가 말띠하고 양띠거든요 쥐띠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진의 상충도 끼고 이래가지고서는 결국은 헤어졌다가 또 다시 또 제외를 해요 그랬다가도 또 헤어져요 이게 인연이 길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이거를 피하고 싶은 띠들 진짜 그냥 원수가 된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하물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지 힘들면 내가 안 맞으면 옷도 그렇잖아 내 몸에 안 맞으면 결국은 벗어 던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옷걸에 맞는 옷이 좋은 곳이고 그런데 쥐띠가 살릴 수 있는 건 잔나비야 나를 살려주는 거야 잔나비 때문에 합궁이 잘 맞아요 원숭이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맞는 띠하고는 이것도 지금 한 번씩은 보고 결혼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안 맞는 띠끼리 살다가 처음에는 둘이 좋다가 나중에는 원수처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걸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닭띠 닭은 쥐를 막 쪼아 자꾸 상처를 내 그 뜻은 뭐냐 둘이 같이 살다가도 별거 아닌 거 같고 자꾸 시비를 붙는 거야 시비를 붙어 갖고 이 사람의 상처를 나게 쉽게 상처가 난 데다가 소금을 뿌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따갑고 쓰리고 아프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쥐띠하고 닭띠하고도 또 상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거 진짜 누구만 맞다나 사투리로 쓰면 진짜 환장해 버려 잘 맞다가 갔다가 사람을 꼬장꼬장나게 후비업하거든 쉽게 해서 잘 나갔다가 일 잘 보고 온 사람한테 너 바람 피우고 돌았지 억지 소리나 한마디 빅빅 하고 그게 하나의 취미뿐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닌데 벗은 짝 같아 뒤집어 보지 엄한 누명을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항상 쥐가 약은 것 같으면서 닭띠한테 당해 당하지 마라 닭띠분들 왜 바보처럼 당해 그러니까 그만큼 아 그렇다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생일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것만 잘 참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용띠하고 또 이거 쥐띠하고 안 맞고요 여자가 용띠고 남자가 쥐띠 절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용띠분들이 쥐띠하고 용띠하고 만났을 때에는 이상하게 이 여자들이 큰 소리를 많이 쳐 남자들도 그러겠지만 대부분 여자들한테 줘서 사는 게 우리 쥐띠예요 용띠한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용띠는 내 밑에서 내가 눌러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쥐띠는 뜨뜻한 걸 좋아하면 용은 찬 거를 좋아해 그럼 안 맞아 둘이 어디 가서 야 우리 이렇게 찬 음식 먹자 이러면 아니 너 찬 음식 먹어 나는 뭐 뜨뜻한 거 먹을 거야 각자가 안 맞는 거야 한 번이라도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하지를 않아 뭐든지 불만이고 반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웃음 내가 웃음의 소리 한다면 우리나라 통일이 안 돼 합의가 안 맞으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야 내가 웃으면서 한다고 보면은 왜 통일이 되는 건 합의거든 합의가 안 되잖아 그냥 통일이 되냐 안 되잖아 똑같아 아니 갑자기 왜 그 얘기가 왜 나와 하지만 웃음의 소리 하는 거야 그만큼 사주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안 맞으면서도 자손 때문에 한쪽에서 희생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모성애가 깊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분 어차피 남남길에 만나서 사는 건 잘 살자고 만났지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여 나쁜 것은 피해가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를 않고 이래 갖고 잘 피해가서 가정에 갖다가 원만하고 잘 살 수 있게끔 그 길을 만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는 뜻은 열 번 내가 아무리 이상 잘못된 내가 열 번 잘해주면 결국 이 사람 한 번 마음은 풀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여기 쥐띠분들 머리 좋잖아요 꾀가 많잖아 그런 꾀를 가지고 가정을 그런 꾀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왕만시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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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